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입니다. 오늘도 영혼탈굽기 착한 사진을 버려라를 박광범님의 사진을 시작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숙한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런 말을 쓰셨어요. 익숙한 것이 익숙하지 않다. 이것 말과 익숙한 것에 익숙하지 않다. 이 말은 약간 다른 말인 것 같아요. 제가 읽으면서 무슨 뜻인가? 대단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이 후라쉬를 터뜨렸을까요? 앞부분 살짝. 저희 전에 있는 걸 데친다 그러는데. 그리고 상추 같은 걸 데치잖아요. 그런 것처럼 후라쉬를 폭! 이렇게 치는 걸 데친다 그러는데. 색깔이 되게 텁텁해요. 그죠? 칼라가 좀 텁텁합니다. 화이트 바란스를 뭉개트렸나요? 왜 이렇게 색이 텁텁하죠? 할 말이 많으세요? 이 분 할 말이 많으신 분이에요. 우선 칼라의 색 재현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언더로 걸잖아요. 저녁 무릎이나 이럴 때 언더로 걸잖아요. 낮에도 물론 마찬가지예요. 그럼 당연히 사진이 어두워지죠. 이거는 누구나 다 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언더로 걸면 어두워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색이 무겁고 둔중하고 깊이가 생깁니다. 그 색을 얻기 위해서 언더로 보는 거거든요. 색깔의 톤 자체가 달라져요. 맑고 투명한 색에서 점점 무겁고 진중한 색으로 떨어지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는데 슬라이드 필름은 그게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슬라이드 필름은. 그런데 디지털의 경우는 제가 디지털을 쓰면서 느끼는 게 탁하게 떨어지는 느낌이 나요. 색깔이 좀 탁해진다. 디지털은 투명하면서도 무겁고 둔중하게 떨어지거든요. 그런데 디지털은 반대로 탁한 맛이 나요. 그러면 후보정에서 색깔을 다시 손을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사물을 본다는 것은 100의 100사람이 같은 색을 봐도 다 다르게 느낀다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1번부터 100번까지의 종류, 각각 다른 빨간색을 칠해놓고 거기서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100번까지의 번호를 붙여 놓으면 여러분에게 어떤 빨간색을 보여주고 지금 본 빨간색을 기억해서 자기가 그 번호표를 골라보시오. 그러면 사람마다 다 다른 것을 고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게 만약에 50번 빨간색이라고 그러면 누구나 50번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런 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이 본 빨강, 지금 푸른색이 돌지 않습니까? 그러면 본인이 본 푸른색, 본인이 본 분위기 그거를 후보정에서 구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개성이거든요. 이해되시죠? 사람들이 본 색이 아니고 나만 본 색, 나만이 본 그 색을 구현하셔야지 개성으로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색에도 개성 표현이 필요하다는 거죠. 구도 이런 것만 필요한 건 그런 게 있는 게 아니에요. 박강범 선생님의 사진을 보았습니다. 아치 사진을 찍으셨네요. 무슨 아치에서 연습하고 계십니까? 춤추는 연습이라도 하는 것 같아요. 발레리라들이 모여서 이게 이제 아치에 있었던 다양한 모습들을 찍으시잖아요. 주제가 아치잖아요. 아치에서 이렇게 되면 아치가 있는 곳에서 본 광경들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의 사진 촬영, 사진 표현도 초보들은 나쁘지 않아요. 좋다, 나쁘다 떠나서 영양을 키우는 방법으로서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예를 들어서 뚱뚱한 여자들만 사진을 찍어서 발표한다. 그 제목이 뚱뚱한 여자예요. 날씬한 여자들만 발표한다 해서 날씬한 여자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사진을 보고 제목과 사진이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별로 흥미진진해 할 것 같지가 않아요. 흥미진진하게 하는 뒤집기의 제목이라든지 같은 유형의 제목이라도 뭔가 반전이 있다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데 너무나 반듯하게 아치에서 아치 이렇게 해서 사진이 아치가 등장하고 거기에 인물들이 등장하고 이런 정도를 가지고는 사람의 시선, 시선은 끌지 모르지만 사람의 마음을 혹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임거노님의 혼잡 속의 희망이 주신께서 코로나 코로나가 그 코로나였군요. 임거노님의 사진은 일단 사진을 찍는 기본기 또 후보종의 기본기 예를 들어서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포커스를 맞춰라, 흔들지 말아라, 노출을 정확하게 하라 이런 것들에 대한 좀 더 이해가, 이해라 그럴까 숙성이라 그럴까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사진을 좀 찍다가 만듯한 손을 보다가 만듯한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포커스를 여기다 맞췄잖아요. 정확하게 왜 여기다 포커스를 맞춰야 돼 하는 자기단론도 필요하거든요. 실제는 그래요. 그런데 그런 게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포커스를 맞추고 사진을 찍고 생각을, 자기 생각을 정리했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한 자기 고뇌 같은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물론 지금 현재의 상황 한국의 혼잡한 상황이라든지 그것을 희망으로 반전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알겠지만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그 설명 없이 가슴속에서 팍 이렇게 받아들여야 되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사진적 표현으로 해석할 수 있으면 좋겠다. 김형씨께서 보냈습니다. 스쳐가는 도시의 조각들 이번 사진 재미있어요. 그죠? 독특한 자기 표현 세계가 있는 거예요. 거칠고 지난번에 본 사진이 또 올라왔어요. 거칠고 러프 하면서 그로데스크하고 그런 이미지들이 있어요. 정리를 좀 말하셔서 15장 정리해서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올려봐 주시기 바랍니다. 15장을 올리면 저 양끝 한번 탈복당하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올리시는 거거든요. 저한테 메일 보내주신 지메일로 보내신 분도 보내지 마시고 영혼탈곡기 착한 사진은 버려라에 여기에다가 15장을 올려주시면 15장이 되면 제가 아 이거는 탈곡을 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서 제가 탈곡하겠습니다.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강주승님 뿅쓸일기입니까?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어머니도 아이고 쌍둥이 얻으셨군요. 대단히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집에 가는 거 아이고 아이고 고놈 어떡하나 어떡하나 아이고 벌써 이렇게 컸나요? 아이고 여놈도 봐라 여놈도 봐라 아이고 두놈이서 앞서근이 뒤서근이 기어가고 아이고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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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는 아기들 다음에 크면 큰 선물 되겠다 큰 선물 되겠어요 두 분은 깔맞춤에서 옷을 입으신 것 같아요 아이고 여놈 봐라 숨어 있고 싶어 이럴 때는 장롱에도 기어 들어가고 뭐 그럴 땐 나이죠 그죠 아기들 사진은 참 아이들한테는 턱없는 선물이죠 어른이라면 꼭 선물을 주십시오 매년 생일날 사진을 찍으시든지 아니면 틈틈이 찍으셔가지고 윤민의 집 같은 그런 책을 한 권 내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아이고 아이고 여러분들 봐 강주선 님의 사진 너무 행복하게 잘 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진은 11장 보내주셨네요 제가 탈구하고 싶지만 탈구할 게 없습니다 아이들을 어떻게 탈구합니까 제가 감히 천사들이 왔는데 박광범 님의 사진 당진 넓다란 도로에 접어들면 매쾌한 냄새가 코를 찌르고 당진이군요 당진 스케치즘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당진의 특징이 좀 드러났으면 좋겠어요 그죠 당진의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어 이거 말고 당진을 한눈에 보여주는 뭔가 있을 거예요 당진이 뭐가 주명하죠 내가 본 당진이잖아요 결국은 자신이 본 당진이잖아요 남이 볼 수 없는 자신만이 느낀 당진이거든요 저도 가끔 여행을 하다 보면 어딘가 평택 쪽에 무슨 무슨 항이 있는데 항구가 있어요 조그만 항구예요 포구 같은 거죠 거기 가면 느끼는 참 이상한 쓸쓸함 같은 게 있어요 그러면 저만이 느끼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되거든요 도대체 내가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쓸쓸함을 느끼는 게 뭐야 그걸 찾아서 그걸 찍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걸 찍는 게 아니고 눈에 보이는 걸 찍는 게 아니야 이 말씀을 수도 없이 드리는데 역시 눈에 보이는 것을 쉽게 찍고 마는 그래서 이렇게 나열식의 사진이 되고 마는 안타깝다는 거죠 임정희님 KTX 타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이 됐다 9시 45분에 출발해서 12시 50분에 올라오셨다 이런 거다 첫 사진은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 사진들은 이런 업무를 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본 것들을 찍으신 것 같아요 조금 더 제가 드릴 말씀이 있긴 한데 너무 답을 주는 것 같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바쁜 1일권의 생활이 있다면 원래 첫 번째 사진 이 사진이 구두 신고 깔끔하게 입고 가신 이 사진이 등장하면 열차 안에서 바깥을 본 풍경 풍광 그죠 그리고 300km로 달리면 우리나라 열차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우리나라 열차도 그렇습니까 300km로 달리면 300km로 달린다고 표시가 됩니까 신간생 같은 거는 표시가 되는데 우리나라도 표시가 되는 것 같은데요 뭐 그런 거 한 장 이렇게 해서 서로 영광갑계가 있는 사진을 찍으셨어야 되는데 이거는 떠돌아다니면서 보았던 것들을 찍고 자신의 글에는 놀라운 기가 막힌 행 시간의 빠른 짧은 시간 안에 여행을 다녀올 수 있는 1일 생활권에 가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좀 다르지 않습니까 이거 그렇죠 좀 더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강현규님의 사진입니다 이야 이건 뭐 이건 뭐 음악 음표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한 편의 시를 보는 듯한 느낌입니다 이건 정말 정밀 묘사가 필요해요 손으로 들고 찍는 것보다는 삼각대 등등을 놓고 정밀하게 묘사하는 수고로움이 필요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들은 사진 참 좋네요 콘트라스트가 좀 더 있으면 강렬하지 않겠습니까 좀 중간 톤들이 많죠 콘트라스트가 있으면 훨씬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게 뭐 연꽃이야 이런 걸 가르쳐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걸 설명하시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콘트라스트를 보여줌으로써 강력한 이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거 완전히 주상화 같지 않습니까 그죠 약간 그런 노력이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연꽃이야 연꽃인 것을 네가 연꽃을 이렇게 주상스럽게 찍었어 하는 걸 봐줘 이게 아니고 네가 뭘 봐서 뭘 알아 지금 이건 주상화야 뭐 이런 정도의 배짱과 자기 해석력이 필요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잘 보았습니다 오 서택리 각기 다르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이건 어디예요 어허 우리나라는 아닌 것 같아요 사진 잘 찍으시네요 사진을 대단히 정갈하면서 화면 처리가 깔끔하고 정확하게 자기가 뭘 찍고 있는지를 보여주시는지 아시는 분이에요 정확하게 사진을 찍고 계시는데 제목은 각기 다르게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 자 그죠 뭐 시간은 여러분 우리는 시간을 어 지금은 이제 21세기 초반 2020년 3월 오늘이 2일입니까 어 그러면 똑같은 시간이 세계 세계 지구촌 어디에나 흘러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소위 말하는 식의 추우가 가리켜주는 시간이죠 인간이 만들어 둔 시간 근데 인간의 시간 말고 심적인 시간이라는 게 또 따로 있고 실제로 물리적으로도 현장에 가보면 각양각색의 나라에 가보면 각기 다른 시간이 흐른다는 거예요 시간이 다 달라요 촌에 가면 시간이 느긋하게 흐르고 도시형은 좀 빠르게 흐르고 심리적 시간 같은 게 있거든요 그죠 그런 것들을 표현하려고 노력하셨습니까 사진은 정말 깔끔하게 잘 찍으시는군요 좀 더 이 솜씨로 좀 더 깊이 있는 작품 그죠 우주에는 인간의 시간이 흐르지 않은데 이런 말이 있거든요 우주에는 인간의 시간이 흐르지 않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시간은 인간이 만든 거거든요 우리가 사용하는 시간은 인간이 만든 거예요 그런 시간 말고 우주가 갖고 있는 우주의 시간은 별도로 따라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좀 난해한 생각들을 정리하셔서 사진을 하셨으면 좋겠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실제는 사진은 사유의 결정체이고 이 사진 한 장 한 장이 자기의 생각을 담기 때문에 그 생각은 결국은 또 글로 또 나타나게 돼 있어요 글이나 말로 그것이 심오해야지 사진도 그 심오한 경지를 따라오게 된다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아요 잘못하면 그만큼 하려고 하면 말도 사진도 다 깊이 있게 사유의 결정체로서의 결정체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다듬을 필요가 있습니다 원스키님 흐린 날 구름과 건물을 반으로 나눠봤습니다 파주 출판단지에서 어제도 원스키님인데 어저께는 얼굴이 안 나오는데 오늘은 얼굴을 일부러 보내셨습니까 제가 아는 원스키님이 아니네요 우리 원스키님은 지금 현재 하늘과 물 건물을 반으로 나누어 보았습니다 하고 포토샵에 후보정에 의구해서 같은 작품을 만들어가는 힘이 좋은 것 같아요 포토샵을 이용해서 후보정을 하는 능력이 탁월해서 이게 지금 작품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밋밋하지 않고 날씨도 잘 정했고 그런데 이 사진으로 뭐 할 거야 하는 생각을 좀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흐린 날 구름과 건물을 반으로 나눠봤잖아 그런데 그거 왜 했어 그런데 그거 가지고 뭐 할 건데 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반으로 나누어서 찍는 거야 그리고 후보정 하는 거야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걸 왜 했으면 이 사진을 가지고 도대체 뭐 할 건데 하는 생각을 하면 자신한테 질문을 해보면 자신이 답하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답이 물론 답을 할 수 있겠죠 본인이 답을 할 때 유치한 답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거하고 특별한 의미의 답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하늘과 건물을 구름과 건물을 반반 나누어 봤는데 이 행위는 무슨 행위인가 무엇 때문에 이런 결과물을 낼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하지 않고 찍으면 카메라 테스트에 불과한 겁니다 사실은 구름과 건물을 반반 찍었더니 이렇게 나왔어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원스키님은 거기에 대한 구름과 반으로 나누어 봤습니다 파주 출판 단지에서 끝내면 안 되고 흔히 날 구름과 건물을 반으로 나누어 봤다 그렇게 한 이유는 이르이르 해서이다 그리고 나는 이 사진을 통해서 무엇을 말하고 싶다 이렇게 되어야지 사진이 제대로 되는 거거든요 그죠 기능을 떠나야 됩니다 기능은 이미 원스키님이 이런 사진을 잘 찍을 수 있고 손도 잘 볼 수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그걸로 뭐 할 거냐는 거죠 그게 왜 이렇게 도출된다는 거죠 그 생각이 없으면 그냥 그냥 찍으신 거죠 아 Take a frame in the frame 파주 출판 단지 똑같은 케이스예요 그죠 반으로 나누어 보고 프레임 안에서 프레임을 한번 따 보고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능적인 문제 시각의 기능적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인데 그걸 해서 뭐 할 거냐고 물었을 때 왜 이걸 할 수밖에 없었느냐고 물었을 때 답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사진 올리실 때는 거기에 대한 답도 자기 글로서 함께 올려주시면 저도 공부를 하고 원스키님도 또 다른 분들도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쿠스코의 상인들 쿠스코의 상인들 남미 갈 만하죠 남미 가볼 만하죠 남미의 어머니들은 이상한 모자 쓰고 있어요 조금 조금 이렇게 코믹하잖아요 서양에서 온 사람들 같이 이제 백인들이 쓰는 사진들은 창이나 높이가 적당해서 되게 근사해요 근데 이런 모자 형태를 쓰고 다니시거든요 아마 오랜 세월 이전에 백인들이 그걸 못 쓰게 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들과 같은 유행을 사람을 구별하기 위해서 쓸 수 있는데 저게 전통이 된 것 같아요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도 공부하겠습니다 시장이 그저 쿠스코의 시장 이게 뭐 한국의 시장이나 별 다를 바가 없지만 이게 장소가 쿠스코라는 거 아닙니까 장소가 달라진 거라는 거잖아요 사람 사는데 다 똑같잖아요 이건 뭡니까? 꽃이 칼라입니까? 칼라라고 하는 꽃인가요? 한흥수 서울의 봄 오랜만에 주사를 나섰다 봄은 나서나 슬로우 비디오를 보는 듯하다 봄이 슬로우 비디오로 보는 듯하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죠? 아이고 꽃 좋아요 꽃이 지금 한창이 좋죠 한창이 좋을 때죠 꽃을 찍는 마음 얼마나 순서가 아름다운 마음입니까? 근데 남들과는 개성 있는 남과는 다른 개성 있는 사진을 찍어야지 되죠 내가 꽃을 찍어서 이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봄날에 홍매화를 찍어서 하고 누구나 홍매화를 찍잖아요 그죠? 근데 홍매화를 나의 개성으로 찍었어 딱 보는 순간에 뭔가 딱 느낌이 다르게 와야 되잖아요 아마 망원렌즈도 없는 것 같고 망원렌즈도 닿아서 가야 되는데 그럴 체지도 안 되고 이럴 때 안타깝죠 이럴 때 장비가 장비값을 하는 거다 그죠? 그래서 아마추어들은 결국 장비에 투자를 하죠 만약에 제가 가서 이 사진을 찍게 된다 지금 한흥수 선생님과 같은 사진을 찍지 않고 이 사진을 열심히 찍고 있는 사람들을 찍을지 몰라요 왜냐하면 제가 평소에 두고 다니는 카메라가 이제 특별히 일을 하지 않고 두고 다니는 카메라는 35mm 하나가 달려있어요 그걸 들고 이제 뭐 바람 쐬러 갔을 때 촬영하고 하거든요 근데 그걸로 어떻게 꽃 촬영을 기가 막히게 할 수 없잖아요 꽃이 높은 데 달려있고 하면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꽃을 찍는 사람들에게 집중해서 사진을 찍게 되겠죠 봄꽃이 피고 홍매화가 피고 그것을 찍는 사람들을 통해서 봄의 전령을 알리고 이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밤 밑에 선생님 폐조선소 심장의 감속기는 멈추고 와에는 헝거려진 머리카락처럼 보인다 뭐 이런 우리 참 밤 밑에 선생님은 정말 부지런하십니다 거의 매일 이렇게 사진을 올리시잖아요 그죠? 터틀러지잖아요 그죠? 좋은데 좋아요 약간 포토샵을 손보는 게 이게 이것이 강조가 되어야 하고 그죠? 이런 부분은 닷징이 되어져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다 닷징 되어야 되거든요 닷징은 다 하셔야 돼요 세세한 마감을 좀 못 하신 것 같아요 같은 이야기가 두 번 세 번 반복이 되고 그런 게 있네요 그죠? 반미태 선생님 파이팅 하십시오 하리 양님 동네 한 바퀴 오늘도 여전히 동네를 돌면서 동네에 살고 계시는 가난한 이곳의 모습을 담으셨습니다 삶이 무엇인지 라고 반미태 선생님께서 댓글을 하셨네요 손관중 선생님께서 인왕산 수성동 계곡에 있는 바위에 비친 소나무를 찍으셨습니다 바위에 소나무가 빛이다 두 장씩 올리셨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바위에 소나무가 빛이다 이런 제목을 너무나 당연한 제목이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이런 제목보다는 소나무 그림자 그렇게 해서 차라리 소나무 그림자를 되게 아티스틱하게 찍는다든지 그런 게 좋지 않을까요? 그죠? 저는 제 생각은 그게 좀 좋아 보일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한번 찍어 보십시오 찍어서 두 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여기서 끝내지 마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사진을 찍으셨으면 또 다가가서 이것만 사진을 크로즈업에서 찍는다든지 해서 두 장을 비교해 보십시오 어떤 게 제일 좋은 사진인지 최숙기 선생님의 사진이에요 캘리포니아 헤벤톤 캘리포니아 드림 햇살 좋아요 그쵸? 이야 이거 뭐예요? 다리 밑입니까? 아이고 강아지들이 일종의 바닷가 사진을 열심히 찍으셨는데 뭔가 그림이 될 것 같은데 이거 크롭 해도 그리면 될 거예요 아마 상아 여기서 딱 잘라버려 크롭 해도 그리면 될 텐데 크롭 해도 그리면 될 텐데 조금 더 찍으셔야겠어요 우리 최숙기 선생님은 그죠?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사진을 조금 더 읽어내기가 조금 어렵다 제가 제 실력으로 말입니다 선생님 실력이 아니고 제 실력으로 그러니까 조금 더 한쪽에 집중해서 찍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것저것 드순나수 찍는 것보다 파도만 찍는 분이 있어요 파도만 찍는데 파도가 와닿는 거예요 파도가 와닿는 거예요 파도가 와닿고 구름만 찍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구름이 가슴에 와닿아요 형체나 모양 때문에 와닿는 게 아니고 그 구름을 보고 있더라면 인생이 얼마나 무상한지를 느끼게 되는 거예요 파도가 깨지는 포마를 보고 있으면 우리 삶도 저것과 하나도 다를 바가 없구나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 류의 사진 그래야지 뭔가 충격이 있지 않겠습니까 봄의 탄생 힘든 이 시간 이기자 이 시간 이겨야죠 그리고 또 색을 다르게 표현하시는데 이건 다 포토샵에서 후작업 하신 겁니까 특별히 아티스트한 작업을 하셨는데 후작업 하신 거예요 이럴 경우에는 선생님 작가의 노트 왜 이런 작업을 하셨는지 좀 적어 주시면 또 1,000원 제가 사진을 읽어놓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임규론님 바다에서 한나절 아 좋아요 사진 좋아요 임규론님 이거는 파도 참 잘 찍으세요 사진 좋군요 바다에서 한나절 바다에서 한나절 노셨다 사진 찍고 노셨다 이런 뜻입니까 한나절 논 바다는 우리에게 무슨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아무 의미 없는 바다일까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겨울 없는 겨울 산책 영국 남동부 해안 절벽에 다녀왔습니다 대포가 지나간 듯 잠시나마 가슴이 뻥 뚫리더군요 모든 분은 안전하고 건강해요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그럼요 이 어려운 시기 잘 지내야죠 이야 여기에 바다에 아무것도 없으면 정말 좋을텐데 바다에 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근데 이 빛나는 바다 충격이 있거든요 그러면 등대가 있고 사람들이 뭐 한발은 들고 뒤꿈치로 원을 그리고 있나 봐요 아이고 패러글라이딩을 하시나 시원한 바다 시원한 풍경을 집어오셨군요 가슴이 툭 터지는 사진 잘 보았습니다 박광범님 학창시절 아사코와 마주한다 민속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드리워진 길을 가다 보면 학창시절 아사코와 마주한다 이거 비천적 선생님의 인연이라는 수필에 나온 여성분 이름이 아사코였나요 여기서 아사코를 만났나 그러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사코 이 풍경은 박광범 선생님 개인만이 느낄 수 있는 아사코다 우리로서는 모르죠 아사코를 그렇지만 좀 더 너무 풍경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풍경에 치우쳐져 있는 거 아니에요 아사코를 만나려고 그러면 뭔가 그냥 손톱 밑에 찔린 아주 작은 가시 빼라도 뺄 수도 없고 고통은 심하고 그런 것 같은 어떤 그런 광경 그런 것을 찍어야 되지 않을까요 설명적인 사진보다는 우리 아사코 다 만나보고 싶잖아요 그러나 만나면 안 된다는 것도 알고 있고 원석기님 재건축 예 재건축 사진으로서 좀 착하네요 좀 더 이렇게 그로데스크 하고 이렇게 음흥 음흉하고 좀 심하면서 그런 사진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습니까 그죠 재건축이 일어나기 전에 그 쓰러져 내리는 것들 그런 것을 좀 찍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 아침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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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침바다를 아주 착하게 찍어 주신 김주일 선생님 감사합니다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너무 이렇게 학교에 교과서에 나오는 구도 말고 자기만의 구도를 한번 찾아서 찍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마스크 부는 사나이 코리아나 식구 코로나 식구 들어오지 못하는 남편 다친 출입문 아 아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고 어딘가로 이동하고 있는 겁니다 출입문 폐쇄 아이고 뭐 우리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 질병본부에서 정말 잠 못 자고 수고하시는 분들이 많죠 너무너무 수고하시는 분들에게 우선 감사의 인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근데 이제 문제가 발생하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중에 가장 훌륭한 방법을 선택을 해서 이제 거기에 대책을 세우고 대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간비가 한 유명한 말이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잘못된 길로 가면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말이 있는데 만약에 우리가 대책 방안을 세웠을 때 좀 더 다양한 의견들을 세우면서 정말 좋은 의견들이 수렴이 된 상태에서 이런 방역 대책을 철저히 잘 세웠으면 하는 생각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의 국민들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생각이죠 그래서 그것을 또 제안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저렇게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수렴이 되고 전문가 집단의 훌륭한 생각이라고 생각되어짐에도 불구하고 수렴이 되지 않으면 또 일반 국민들이 여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론을 형성해서 그걸 또 수용하라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그게 자유민주주의 국가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생각이 다르면 철저히 원주처럼 얘기는 그런 나라는 자유민주주의라고 할 수 없죠 영식임님의 지하도 도자가 그림도자예요 이게 이제 영식임님이 즐겨 찍고 하는 사진이죠 이런 유형의 영식임님의 사진들만 들고 와가지고 한번 15장을 다시 편집해 보십시오 조금 달라요 이게 막 파워풀 하잖아요 이런 사진 보십시오 파워풀 다 보여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안 보여줘도 충분히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이렇게 대단히 정돈된 이런 사진보다 뭔가 뻥뻥 충격이 오는 이런 사진들을 잘 찍으세요 그러면 15장 쯤 되면 이런 유형의 사진 이런 유형의 사진이 한 다섯 장 또 이런 유형의 사진이 한 다섯 장 또 다른 행태의 사진이 한 다섯 장 이렇게 되어서 15장을 잘 꾸밀 수 있을 거예요 편집을 그렇게 해서 보내주신다면 저희들이 공부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사진 정말 좋지 않습니까 정개동 심묘한 형상들 아름다운 추함으로 변하고 형식이 좋으면 내용이 없다 형식이 좋으면 내용이 없다 CD에 스포이드 식용유를 떨어뜨려 식용유가 번지기 시작하면 빛과 함께 신비롭게 무한 형상이 나타나고 시간이 흐리면 식용유가 너무 번져서 형상들이 사라져 버린다 그거를 이렇게 찍으셨군요 아우 정말 멋있네요 정말 멋있네요 이거는 15장을 보내셔서 보면 이게 되게 사물이 최고조에 달하면 반하는 작용이 생긴다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변하고 형식이 좋으면 내용이 없다 이건 마지막 말을 잘 못 알아듣겠어요 사물이 최고조에 달하면 반하는 작용이 생겨 아름다움이 추함으로 변한다 여기까지는 알겠어요 형식이 좋으면 내용이 없다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사진을 열다스장 이니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기름인가 봐요 그죠 이거를 작업하는 과정을 이렇게 작가노트에 써 놓으신 거예요 지금 얼마 전에 의사선생님 한 분이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의사선생님 한 분이 암환자의 세포를 찍어서 전시를 하셨어요 암환자 세포를 보려고 그러면 암세포에다가 착색을 해야 됩니다 핑크라든지 빨강이라든지 파랑이라든지 여러가지 색을 입혀서 그거를 클로즈업에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 색을 입혀는 암세포가 무지하게 이쁜 거예요 정말 아름다움의 극시예요 근데 그게 사람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런 역설적인 게 있어요 근데 의사선생님들 그걸 보시면 저거는 뭐 이제 일반적인 의사선생님들은 누구나 아시는 사진인데 실제로 그거를 접하지 못한 일반 사람들은 그걸 모르시잖아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대단히 충격이 있는 거예요 그게 우와 저렇게 아름다운 곳이 사람을 죽이는 세포란 말이야 이렇게 그죠 근데 이분은 정개동님은 여기 추함으로 변하고 형식이 없으면 내용이 없다 이 말을 조금 더 알아들을 수 있도록 풀어서 한번 더 올려 주시면 제가 공부를 다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뭐 좋기는 한데 너무 많다 너무 많이 보여준다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너무 많이 보여준다 어떤 부분 아름다운 부분만 딱 보여줘도 되는데 너무 그리고 너무 현란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쵸 그쵸 아이고 장토 아이들 어른들의 삶을 위한 장토 아빠와 엄마 따라오는 아이들 이쁘다 그쵸 아이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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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들 사진 좋아하니까 아이들 사진을 찍으시는 분들 기분은 이해해요 아이들을 찍으려면 아이들은 뭐 반항하거나 욕하거나 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좀 더 진지하게 아이들하고 이 커뮤니케이션을 해 가면서 아이들하고 교감을 느껴 가면서 좀 더 진지하게 찍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아이들 사진 많이 찍으시면 카메라 실력이 잘 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사진 많이 찍으면 어른 사진 못 찍습니다 왜냐면 어른이 눈을 부럽두고 있는데 그거 찍게 되겠습니까 덕수 김 선생님 아이들하고 교감하고 아이들하고 눈을 맞추면서 사진 찍히는 자신과 사진 찍히는 그 상황이 아이들한테 트라우마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골목 사진 한번 볼까요 여기 보세요 빛이 들어오는 곳과 들어오지 않는 곳 그죠? 그리고 이 화면의 정갈스러움 그죠? 골목 찍으시는 분들은 밤 밑에 쓰는 사진을 조금 보시는 게 좋아요 마지막 집은 문 닫았네요 여기 마지막 집은 사람이 안 사나 봐요 이미 자 또 다음 사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 금세 사라지는 비눗방울처럼 코로나도 곧 사라져라 코로나 곧 사라져야죠 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해서 되겠습니까? 민심이 흉흉하다는 소리가 나올 정도니까 저도 함께 코로나가 사라지기를 간절히 빌어맞이 하겠습니다 비에 있는 사람이 없는 하하 이번 사진이 재밌어요 정확한 자기 포메이스 있어요 건널목은 가짜도 등장하는데 그 중에 한 장이에요 연극 2장 3장 쓸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사진에 나왔다 저 사진에 나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찍었단 말이야 그러나 뭐 건널목은 건널목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되진 않고 선생님 15장 아까 추려서 한번 올려보라 그랬으니까 한번 트라이 한번 해보세요 이민건원인 공원의 일상 선생님은 아까 선생님과는 다르게 이거는 또 콘트라스트가 적당히 들어가고 콘트라스트 좀 어중간해요 좀 더 가려면 좀 더 가든지 하셔야 되는데 밋밋하지 않아요 사진이 이런 그림자에 콘트라스트를 좀 더 주면요 뭐라 그럽니까 밝고 어두우면서 이렇게 다 살아나거든요 이런 부분이 기술적으로 좀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사진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물을 보시는데 일정한 거리를 두고 사람과 사물을 보시려고 하면 그 장면 자체가 되게 드라마틱해야 됩니다 사람은 그냥 막 들어가면요 앞에 갖다 들이두고 찍으면요 그냥 그루두스까지 찍히는데 좀 거리가 떨어지면요 그렇게 잘 안 찍힙니다 그러려면 되게 모양이 잡혀있을 때 찍지 않으면 안 돼요 드라마틱한 장면을 찍어야 드라마틱한 게 나오는 거예요 영혼이 머물던 자리 영혼이 머물던 자리 큰일 났습니다 영혼이 머문다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영혼이 아니고 귀신이 머물던 자리 같아요 농담이었습니다 아무튼 사진이 난잡한 것들도 깔끔 깔끔하게 정리하시는 탁월한 능력이 있으신 거는 분명한데 너무 많이 찍잖아요 이런 유행의 사진들 사람들이 이현웅 선생님 이현웅 선생님만의 특별한 자기 공간을 찾아가서 한번 멋진 사진을 찍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임길원님의 연안을 좀 봤고요 마지막 눈 맞으면 동네 한 바퀴 돛나 자기 동네 한 바퀴 동굴을 기분 좋게 자기 기록으로 찍은 사진이 되겠습니다 으이구이구이구 새로 만든 말이고 하하하하 그죠 사진 일기에 해당된다 그죠 김법 범수님 이십니까 예 이거 보세요 체인 아까 아까 똑같은 거 있거든요 아까 뭐 아치 체인 이런 유행의 사진들이 다 똑같은 사진들이에요 그 범죄를 벗어나지 못한다는 거죠 그 범죄를 벗어날 때 자기만의 독특한 시야가 나올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신경 쓰시고 눈에 보이는 것은 너무 매몰되지 마시고 보이는 너머에 있는 것을 찾아 나서는 그 안목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도 본수님의 사진이고요 최일섭님의 사진을 마지막으로 오늘 방송을 마칠까요 바람꽃 노출을 노출을 놓치셨어요 노출에 대한 얘기는 다음 시간에 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출을 정확하게 찍어야 되거든요 이게 뭡니까 노출기를 들고 다니시던지 아니면 이런거 보면 언더로 찍어야 된다 하는게 오랜 훈련을 통해서 감으로 와야 됩니다 하이키로 찍어도 노출을 맞아야 되거든요 오늘 이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시간을 보내주신 착한 사진을 보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함께 하실 분들은 착한 사진을 보러 제가 지금 올리는 방송 밑에 지금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요 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카카오 오픈 채팅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사진 공부만 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한 500여명 600분 가까운 분들이 오셔서 사진에 관계되는 얘기를 즐거운 얘기를 많이 나누십니다 누구나 오셔서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시끄러우면 방어 들락날락 할 수도 있거든요 여러분 많이 오셔가지고 주위에 전국에 사진하는 또 해외에서도 사진 하시는 분들과 함께 교류를 맺는 아주 훌륭하고 좋은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착한 사진은 버려라 김홍희였습니다 감사합니다